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는 민버크입니다. 요즘 모두들 장마로 지치고 힘드시죠? 저도 마찬가지네요. 일주일에 두 번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 맞고 손치료 유섭기를 하고 재활치료실에서 정기치료 부황뚝고 약침포암침을 어깨, 허리, 발목, 손에 맞고 마무리로 뜸을 뜨면 거의 두 시간 정도 소외되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은지가 올 7월이면 딱 2년이 되네요. 그래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응원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. 이번 영상은 제주 일주일 머문 숙소들을 편집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제주도 애올에서 처음 입학을 한 가성비 좋은 베니키아 제주 호텔입니다. 그럼 저가 미너크와 제주 애올 호텔로 뽀뽀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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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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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들어갔다 흔들어갔다 흔들어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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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